자 바로 첫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봉님 안녕하세요. Tsy님 안녕하세요. 제일 첫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제가 이거 며칠 전에, 며칠 전? 몇 주 전에? 하여튼 제가 다뤘던 문장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땠나요? 라고 부를 때 우리가 자주 쓰는 패턴이 있어요. 하우 워스라고 하면 어땠나요? 하우 워스. 그 다음에 너의 하루니까 유월데이. 하우 워스 유월데이 하셔도 되고, 제가 여기 유월데이, 너의 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유월데이 대신에 투데이 쓰셔도 돼요. 그래서 보시면 하우 워스 그데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유월데이 대신에 투데이를 넣는 거예요. 유월 투데이 이건 안됩니다. 안된다기보다는 좀 어색해요. 그래서 하우 워스 유월데이.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꼽자면 하우 워스 어땠어요?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박스 친 부분 하우 워스 어땠어요? 그래서 너의 하루가 어땠어요? 여행이 어땠어요? 그곳의 날씨는 어땠어요? 음식이 어땠어요? 다 이 패턴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우 워스 하고 만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자, 우리는 커피를 마신다. 우리는 커피를 마신다. 우리는 we 마신다. drink. 커피를. 커피. 여기에 불안하셨어야 되는데 we drink coffee 하시면 되겠죠? we drink coffee. 우리는 커피 마셔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we drink. 우리가 마신다.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we drink. 우리가 마신다. 그래서 영어는 이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가 별로 안 중요해 보여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drink coffee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drink coffee라고 하지만 거꾸로 커피, drink는 안 돼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커피가 마신다가 되는 거예요. 커피, drink라고 하는 순간 커피가 뭔가를 마신다라는 이상한 말이 되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자, 3번. 네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네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기억나지 않는 건 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I 기억나지 않는다. don't remember. I don't remember. 기억이 안 나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너의 이름. 그렇죠? your name. I don't remember your name 하시면 되겠죠? 여기는 소문사로 바꿀게요. I don't remember your name. 여기도 누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 내가 don't remember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뭐가? your name. 당신 이름이요. 이 순서. 이 순서. 순서를 머리로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느끼시면 돼요. 내가. 그렇죠? 기억나. 네 이름이. 이렇게 이 느낌을 한번 느끼시는 겁니다. 영어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습관.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습관으로 하는 거예요. 자, 3번. 이름이 뭐야? 그렇죠. 너 이름이 뭐야? 상대방의 이름을 묻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엇이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What is 뭐야? 라고 묻는 거고요. 뭐가. 그렇죠. your name. 너의 이름이. 그래서 What is 하고 네모. 그렇죠. What is 하고 이 박스. 그렇죠. 이 박스가 뭐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죠. What is your name? 박스가 뭐야?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어요. What is What is it? 이렇게 하면 그렇죠. 이 박스 안에 든 게 이시되면서 이거는 그거 뭐야? 그렇죠. What is it? 그거 뭐야? 이렇게 묻는 거고 여기는 너의 이름 뭐야?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박스를 친 이유는 이 패턴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What is 뭐야? 라고 물을 때 What is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5번 가겠습니다. 여기서 주문해도 되나요? 외국에서 외국에서 제가 커피 같은 거 주문하려고 할 때 카운터 찾아서 여기서 주문해도 돼요? 라고 물을 때 쓰는 문장이고요. 여기서 뭐뭐 해도 되나요? 뭐뭐 해도 되나요? 자주 쓰는 패턴이 있어요. Can I 내가 허락 맡을 때는 Can I 그렇죠. Can I 그 다음에 주문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그렇죠. order 그렇죠. Can I order 여기까지 하면 주문해도 되나요? 라는 말이 되는 거고 여기서 여기서 here Can I order here Can I order here 여기서 제가 주문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주문받는 곳이에요? 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제가 주문하면 되나요? 주문 받는 곳이에요? 라고 할 때 Can I order here? 라고 할 수 있습니다. 6번 커피 한 잔 주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한국말로는 주세요. 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에서는 이럴 때 자주 쓰는 말이 있다고 설명해 드리는 적이 있어요. I will have I will have 이거 그냥 자주 쓰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I will have 내가 가질 거야. 나 이거 마실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커피 한 잔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되는데 커피 한 잔이라는 말은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일단은 컵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담긴 게 커피가 될 거예요. 그래서 I will have a cup of coffee 라고 할 겁니다. A cup 컵이 하나 있고 그 안에 담긴 게 커피야. I will have a cup of coffee 라고 하셔도 되고 그냥 커피 주세요. 커피 주세요. 라고 할 거면 I will have coffee 바로 가셔도 돼요. I will have coffee 라고 하면 커피 주세요. 근데 커피 한 잔 주세요. 라고 할 때 한 잔이라는 말이 a cup 이란 말이에요. 컵 한 잔 그리고 오브 이 오브가 나타내는 거는 다음에 내용물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내용물은 커피다. 컵에 들어있는 게 커피다 라는 그런 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I will have a cup of coffee 라고 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예요. I will have I will have 그래서 뭐 커피를 주문하던 다른 차를 주문하던 햄버거 어떤 음식을 주문하실 때도 이것만 기억하고 계세요. I will have I will have 나 이거 먹을 거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시간 좀 있어요. 시간 좀 있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냐 Do you have Do you have 이게 뭐냐면 가지고 있냐 라고 묻는 거예요. Do you have 가지고 있어? 시간을 Do you have tim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Do you have time? 시간 있어? 시간 있어? 그리고 이 사이에 썸이라는 단어 넣으셔도 돼요. Do you have some time? 하셔도 되는데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have time 시간을 가지다. 시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Do you have time?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8번 나는 주 3회 운동해요. 나는 주 3회 운동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운동합니다. 라는 말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운동합니다. 나는 영어로 I이고요. 운동한다는 exercise 예요. I exercise 이렇게 딱 마침표 찍으셔도 되는 겁니다. 나는 운동한다. 끝. 근데 지금은 끝내는 게 아니라 내용이 좀 남았어요. 주 3회 한국말에서는 일주 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3회가 나오지만 영어에서는 횟수가 먼저 나와요. 3 times 그리고 5 일주 일주 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일주 일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I exercise 3 times a week 나는 운동합니다. 얼마나 자주 3 times 3 번 이요. 언제 a week 일주 일주 일 안 해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I exercise 나는 운동합니다. 3 times 3 번 이요. a week 일주 일주 일요. 이 순서 그래서 한국에서는 일주일에 3 번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어에서는 3 번 일주일 이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9 번 9 번 난 친구들을 만났어요. 당신 어제 뭐 했습니까? 어 저 어제 친구 만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I 만났습니다. 만났다는 미트의 과거형 매트죠. I met 내 친구들 친구들 my 그 다음에 I E N D 하고 S가 붙어야겠죠. S friends 친구들 S에는 제가 이렇게 괄호를 쳐놓을게요. 한 명을 만났으면 my friend I met my friend 한 명 만난 거 I met my friends 여러 명 만난 거 두 명 이상 만난 거 그래서 S가 붙었다는 거는 최소 두 명 최소 두 명 두 명 이상 만났을 때 S를 붙입니다. 복수형이라고 하죠. I met my friends I met my friends 나 친구들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짧게 문장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가 단어 하나 내뱉는 단계 여러분들 단어 외우잖아요. 단어 하나 내뱉는 게 영어로 말하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두 개 세 개 단어를 이루어진 덩어리를 내뱉을 수 있는 단계 그렇게 영어가 좀 늘어가는 겁니다. 나는 너를 생각했어 나는 I 구요 생각 하다는 think 근데 그리고 think of 가 누구를 떠올리다 라는 뜻이 거든요 think of 하고 you 이렇게 하면 I think of you 나는 너를 생각 한다 생각한다 근데 지금 위에 한국어 문장 보면 생각 했다 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동사 think 라는 단어를 과거형으로 만들어줄겁니다 그래서 think 과거형은 thought I thought of you I thought of you 그리고 요게 TH 발음이라 발음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약간 I thought of you I thought I thought of you 요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조금 예 여기 thought of you 요거를 저는 thought of you 이 TH 발음이라 한글로 쓰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근데 어 TH 발음은 예 이 단어와 이 단어 중간 어디 발음이에요 I thought of you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 여기죠 중요한 거 think of 요게 누구를 떠올리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요거 한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think of 요거 요거 한 단어로 여기세요 따로따로 보지 말고 그러면 요 전치사 요거 빼먹는 일 없을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언제든 전화주세요 아 언제든 전화해 언제든 전화하세요 나한테 전화해달라는 말 전화주세요 전화주세요 콜미 콜미 콜이 누구누구를 부르다 혹은 전화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콜 전화해 미 나에게 콜미 언제든지 아무 때나 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애니타임이죠 콜미 애니타임 콜미 애니타임 언제든 전화주세요 콜미 애니타임 언제든 전화주십시오 콜 전화주세요 미 나에게 애니타임 언제든 이렇게 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콜미 웬이네벌 웬이네벌 나쁘지 않은데 애니타임 보통 많이 씁니다 예 그렇게 쓰시면 돼요 자 12번 가겠습니다 전화했었어 너 나한테 전화했었니 라고 묻는 거죠 상대방한테 너 이런 행동 했었어 과거의 한 행동을 물을 때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은 디즈예요 디즈 디즈 니가 뭐뭐 했었니 라는 말이에요 디즈 뭐뭐 했었어 그리고 디드에서 이미 과거를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과거형이거든요 과거를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은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콜미 디즈 콜미 디즈 콜미 그렇죠 여기 여기 동사 원형 원형 동사 쓰는 거예요 과거형 쓰는 거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과거형 쓰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과거형 쓰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과거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원형 그대로 오는 겁니다 디즈 콜미 나한테 전화했었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나는 그와 대화했다 대화하다라는 그 단어를 알면 쉽게 만들 수 있겠죠 나는 아니고요 대화하다는 토크예요 근데 토크 윗 누구누구와 대화하다 혹은 위드 대신에 뭐 투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둘 중 아무거나 하나 골라 쓰시면 돼요 I talk with him 혹은 I talk to him 둘 다 괜찮습니다 예 토크 윗 들어가셔도 되고 토크 투로 가셔도 돼요 예 그래서 여기도 토크 윗 요거는 누구누구와 대화하다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14번 가겠습니다 난 설거지를 하고 있어 나 설거지 하고 있어 너 지금 뭐하니 어 나 설거지 하고 있는데 라고 얘기할 때 진행형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주어는 I 라고 써주시고요 난 혹은 나는 I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비동사 일단 M 써주고 동사 워시란 동사에 ing I'm I'm the dishes I'm washing the dishes 하시면 되죠 그래서 dish는 접시인데 설거지 할 때 우리가 하나만 씻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릇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그릇이 여기 여러 개 있으니까 복수형 만드는 겁니다 es을 붙여서 그래서 I am washing the dishes 라고 하시면 되고 진행을 말해주는 문법은 여기죠 비동사하고 여기 동사에 ing가 딱 붙어서 진행형을 만들고 있죠 I am washing the dishes 나는 지금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ash가 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wash the dishes 이게 설거지하다 라는 표현인데 진행을 만들기 위해서 비동사 붙였고 wash란 단어에도 ing를 이렇게 붙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형태만 좀 유심히 봐주시면 돼요 형태만 그냥 유심히 봐주시면 됩니다 뭐 별거 없어요 난 야채를 좋아하지 않아 아우 나 야채 안 좋아해 나는 무언가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좋아한다는 I like인데 좋아하지 않아 라고 할 때는 여기 don't submit I don't like I don't like 나 안 좋아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여러 것들이 있어요 그쵸 정말 살다 보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음식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장소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TV 프로그램도 있고 아무튼 맞습니다 그거 얘기할 때 이거 알고 있으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I don't like I don't like 좋아하지 않아 뭐 대상은 그냥 붙이면 됩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I don't like vegetables 그래서 중요도로 따지자면 여기가 90이죠 I don't like 좋아하지 않아 나 너 안 좋아해 I don't like you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I don't like 라고 하고 여기 대상은 뭐든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 막 넣으시면 돼요 네 자 16번 그들은 영어로 말했어요 아 걔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디 어 나 걔네들 뭐라고 얘기했는지 몰라 왜 그냥 영어로 얘기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들 they 어 언어를 말한다라고 할 때는 스피크란 단어를 써요 speak English인데 말했다잖아요 스피크의 과거형 써야겠죠 스피크의 과거형은 이렇게 쓰고 spoke라고 있습니다 they spoke English they spoke English 라고 하시면 돼요 they spoke English 그들은 말했어 영어를 말했어 그들은 영어로 얘기했어 그런 의미예요 they spoke English 라고 하면 걔네 영어로 얘기했어 걔네 지들끼리 영어로 얘기했어 they spoke English 라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표현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정리해드리는 거는 가장 좀 간단한 방법 초보자분들이 이 표현부터 배웠으면 좋겠다 싶은 걸 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 배워가시면 돼요 they spoke English 걔네는 영어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걔네가 무슨 말했는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몇 시에 도착했어 몇 시에 도착했어 몇 시라는 팔 몇 시라는 그 말 같이 좀 여러 번 연습했어요 그렇죠 몇 시는 영어로 what time이죠 what time what time 몇 시에 그렇죠 밑으로 빼볼까요 did you did you arrive 도착했니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what time 몇 시에 did you arrive 이게 한 칸이 다 올라갈까요 아 한 칸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빼겠습니다 what time 몇 시에 몇 시에 did you arrive 넌 도착했니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과거를 묻는 말 did you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did you 그래서 did you arrive 여기만 얘기하면 뭐예요 너 도착했니 did you arrive 도착했니 라고 묻는 거고 앞에 what time을 붙였으니까 몇 시에 도착했니 란 말이 만들어지는 거죠 what time did you arrive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나는 가족과 함께 살아요 나는 살아요 가족과 함께 이렇게 분장은 만들 거고요 나는 영어로 I 살아요 삽니다 live I live 하고 딱 찍어도 됩니다 나는 살아요 그렇죠 인생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누구랑 같이 with 함께 란 말이죠 누군데 my family I live with my family 라고 하실 수 있고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요즘 1인 가수경이 많다 보니까 I live alone 이라고 하면 나 혼자 살아요 라는 얘기예요 alone 이 말은 혼자서 I live alone 나 혼자 살아요 이거는 I live with 하면 누군가와 같이 사는 거죠 my family I live with my family 가족이랑 같이 살아요 I live alone 나 혼자 살아요 이렇게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번 난 계속 TV만 봤어 나는 계속 어떤 행동만 했어 라고 얘기할 때 어떤 행동을 지속하다는 칩하고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만들 수 있어요 일단은 주어는 I니까 I를 넣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keep이라는 건 현재일 때 지금은 과거거든요 봤어 했어 잖아요 그러니까 capt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동사 동사는 TV 보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는 watch 이에요 watch watching 그 다음에 여기다 법적을 넣어줄 겁니다 I kept watching TV 라고 하면 난 계속 TV만 봤어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kept 하고 동사에 ing 붙이면 난 계속 이 행동만 했다 라는 말을 만들어요 I kept watching TV 나는 계속 TV만 봤어요 나 아무 말도 안 하고 TV만 봤어요 나 어제 아무것도 안 하고 TV만 봤어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V란 단어 그리고 그거의 과거는 kept kept 그쵸 I kept watching TV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20번 그녀는 아기를 안고 있다 그녀는 아기를 안고 있다 이것도 진행형으로 만들 겁니다 지금 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진행형으로 만들 거고요 주어는 쉬 주어가 쉬니까 비동사는 is가 될 거고요 hold 라는 동사를 쓸 거예요 여기다가 아기를 붙이죠 holding a 아기는 baby she's holding a baby she's holding a baby 여기에 her her 쓰셔도 됩니다 holding her baby 라고 하면 her가 그녀의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녀의 아기 그녀의 자녀를 안고 있다 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어를 썼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아기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그녀의 아이인지 뭐 다른 부모님의 아이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한 아기를 한 명 안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만 얘기하는 겁니다 몰라 그 여자 뭐 그 여자 아기를 한 명 안고 있던데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정도 느낌인 겁니다 어를 썼다는 거는 여기 어느 불특정 불특정한 거 아무거나 하나 얘기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노래 잘해요 뭔가 잘하냐고 물어볼 때 우리가 잘 쓰는 패턴이 있어요 are you good at 하고 명사란 are you good at 명사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어 이 sing이란 단어가 노래를 하다란 뜻인데 얘는 동사예요 명사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기 파란 줄 같잖아요 문법 오류라는 거거든요 동사가 와야 될 때는 이 동사를 명사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그게 예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are you good at singing 이라고 합니다 네 sing이라는 거는 동사이기 때문에 명사 형으로 바꿔주어야 하고 동사를 명사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게 동사에 ing를 붙인다 예 그걸 우리는 동명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는 명사가 오거나 동명사가 오거나 둘 중 하나 오시면 돼요 어 그래서 are you good at singing 노래 잘해? 네 are you good at singing 이렇게 만드는 거죠 are you good at singing 너 노래 잘하니? 이렇게 그래서 무언가 잘하냐고 물어볼 때 are you good at 하고 명사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한 아기가 울고 있다 한 아기 어떤 아기인지 몰라요 그냥 어떤 아기 그때 쓰는 게 뭐라고요? 어 baby 이것도 진행형이네요 그러니까 비 동사 is가 오고요 그래서 울다란 뜻까지는 cry에다가 ing 붙이죠 a baby is crying a baby is crying 그렇죠 한 아기가 울고 있습니다 a baby is crying 울고 있습니다 비동사하고 동사에 ing 딱 붙었죠 완벽한 문장입니다 a baby is crying 그래서 한 아기가 저쪽에서 울고 있어요 혹은 한 아기가 침대 위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말부터 먼저 하고 다음 내용 붙이는 겁니다 23번 우리는 차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차가 필요해요 우리는 we 필요합니다 need 뭐가 차 한 대가 자동차 한 대는 a car 그렇죠 이 a 라는 거는 불특정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수량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예요 한 대 we need a car we need a car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음 만약에 우리는 차 한 대가 필요해요 그 한 대를 좀 강조하고 싶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 몇 대 필요해 왜 한 대 필요해 이렇게 좀 한 대라는 게 좀 강조가 된 상황이라면 a 대신에 one을 늦어주면 we need one car we need one car one은 숫자 1이죠 그러니까 한 개라는 거를 좀 강조해주고 싶을 때 one을 쓰고요 그냥 차 한 대 차 한 대 필요해 뭐 이렇게 근데 한 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는 어를 쓰는 겁니다 예 그런 뉘앙스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것도 한번 들어두시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24번 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아이 이것도 진행형이네요 기다리고 있다 지금 기다리고 있다 진행형이니까 비동사 m 기다리다는 wait인데 ing 붙일 거고요 그 다음에 wait for 그렇죠 wait for까지 해야 무언 걸 기다리는 거죠 기다린 대상은 the bus 아이고 I'm waiting for the bus I'm waiting for the bus 그래서 wait for 까지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이게 무언 무엇을 기다린다 wait for 그래서 I'm waiting for the bus 이게 자주 반복을 해야 외워지죠 그렇죠 wait for 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무엇을 기다리다 이렇게 외워주시는 겁니다 동사를 외우실 때 같이 전치사까지 같이 wait for 까지 외우시는 거예요 자 25번 음주운전하지 마세요 이거 월요일날 했습니다 뭐뭐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잘 쓰는 패턴은 don't 그렇죠 음주운전하다는 dr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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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뒤에 뭐 무엇을 마시는지 뭐 단어가 안 오고 이거 하나만 쓰면 술 마시다라 그랬어요 술 마신다 and 그리고 운전한다 그래서 drink and drive 이게 음주운전하다 라는 표현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don't drink and drive 음주운전하지 마세요 그렇죠 don't drink and drive 음주운전하지 마세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도 이것도 중요하죠 don't 하지 마세요 drink and drive 음주운전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어우 벌써 반 왔습니다 자 힘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나타나는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장도 뭔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don't 걱정하다는 worry don't worry 라고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근데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슬러시로 하나 치고 about about anything 이 됩니다 about anything 그 무엇에 관해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about anything don't worry about anything 이라고 하시면 돼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about 뭐뭐에 관해서죠 그래서 don't worry about me 라고 하면 내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about it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죠 근데 don't worry about anything 이 왔다는 거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don't worry about don't worry about 이게 무엇무엇에 대해서 걱정하다 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좀 중요한 부분 여기에 don't worry about don't worry about 여기 여기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don't worry abou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27번 그는 울음을 멈췄다 하던 행동을 멈춘 거예요 he 멈추다는 stop인데 멈췄다 그러니까 그렇죠 과거형 만들 때 p 한 번 더 써줍니다 이 단어는 he stopped 울던 행동을 울던 것을 울던 것을 ing 붙여야겠네요 he stopped crying 그래서 cry는 울다 인데 여기에 ing를 붙이면 약간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던 것 뭐 이런 느낌이 다요 그래서 he stopped crying 울던 것을 멈췄다 he stopped 그는 멈췄다 울던 행동을 he stopped crying 그렇죠 he stopped 멈췄습니다 뭘 멈췄는지 울던 행동을 멈췄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8번 소금을 더 넣으세요 넣으라고 할 때 가장 간단한 것은 add란 단어 쓰시면 돼요 add 이 단어는 add 라고 읽고요 add란 단어의 의미는 더하다 란 뜻이에요 더하다 더하기 빼기 할 때 더하기 알죠 더하는 거 add salt 이거는 소금을 더하세요 라는 얘기고 더 더하라 더 란 말 more 를 넣을 겁니다 add more salt 이렇게 쓸 거고 put salt put more salt 소금을 더 근데 이 put란 단어는 놓다 란 뜻밖에 없어요 놓다 테이블에 놓다 그래서 어디다 놓을 건지 in 안에다 넣는 겁니다 put more salt in 이렇게만 하셔도 되긴 합니다 put more salt in 이렇게 그래서 안에 넣으라는 말 in까지 써주시면 좋아요 put more salt in 물론 여기 뒤에 뭐 이지란 단어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는 오늘 안 나갈 거고요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put more salt in 이렇게 in이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no란 뜻이기 때문에 어디다 놓을 건지 안에다 넣어라 그렇게 말을 만드는 겁니다 put more salt in 이게 어려우시면 아니면 add 하나만 쓰셔도 되고요 자 29번 요리 잘해요 자 우리 조금 전에 배웠어요 뭐뭐 잘하냐라고 물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are you good at 하고 명사인데 요리하다는 cook 동사가 올 경우에는 동사를 명사형으로 명사형 만드는 방법은 ing are you good at cooking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는 물음표가 안 보이죠 그렇지만 물음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re you good at cooking are you good at cooking 요리 잘해? 그렇죠 그래서 뭐 잘하냐고 물어볼 때 are you good at are you good at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비동사가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서 그렇지 원래 이게 be good at 요게 원무스를 잘하다 요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be good at I am good at cooking 이라고 하면 나 요리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지금 비동사가 원래 you 뒤에 있는 요 비동사가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나갔죠 그런 요 구조를 좀 볼 줄 아시면 굉장히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30번 난 요즘 저축하고 있어요 나는 I 저축하고 있어요 요것도 진행형이네요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I am 저축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 save인데 여기에 ing 붙일 건데 이렇게 2로 끝나는 단어는 2를 지워주셔야 됩니다 I am saving 또는 money I am saving money 라고 하시고 요즘이라는 말 요즘은 these days 라고 하시면 됩니다 I am saving money these days these days 가 아니고 these days 까지 와주셔야 돼요 요기 s 붙여야 됩니다 I am saving money these days I am saving money these days 나는 요즘 저축을 좀 하고 있어요 요렇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기동사랑 동사의 ing 요렇게 붙여 봤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마침내 마침내 그들이 결혼했어요 마침내 그들이 결혼했습니다 마침내 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fi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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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마침내 finally 마침내 그들이 they 결혼했다 음 married 요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finally 요거를 찍어주라는 겁니다 네 finally finally they got married 라고 하셔도 돼요 네 they married도 괜찮고 got married도 괜찮습니다 네 둘 다 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편하신 거 쓰시면 됩니다 they married 라고 하셔도 되고 they got married 라고 하셔도 되고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자 또 가겠습니다 난 그의 차를 빌렸습니다 난 그의 차를 빌렸어요 난 I 빌리다 borrow 여기다 it 보실 겁니다 I borrowed 나는 빌렸어요 뭐를 그의 차 his car I borrowed this car 나는 빌렸습니다 I borrowed 뭐를 his car 그의 자동차를 빌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borrow 라는 단어 의미 빌리다 빌리다 그래서 좀 많이 헷갈리죠 바로 바로는 빌리다 예 그 다음에 음 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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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주다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빌리는 거하고 빌려주는 거하고 다르죠 예 바로가 빌리는 거고 렌드는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주는 것과 빌리는 거는 다릅니다 예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죠 그것만 좀 음 해주시면 돼요 자 33번 난 여기서 버스를 탑니다 나는 I 버스를 탄다 버스를 탄다 버스를 이용한다 take the bus I take the bus 나는 버스를 탑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버스를 이용한다는 얘기에요 I take the bus 난 여기서 버스를 탑니다 여기서 here I take the bus here I 내가 take the bus 버스를 타요 here 여기서 I take the bus here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난 여기 버스를 탄다 자 만들어봤고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네가 운전해라 여기도 어떤 단어가 주어인지 잘 파악해야 됩니다 네가 네가 운전하는 거니까 you 운전해라 drive you drive you drive 이게 네가 운전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you drive you drive 너 운전해 you drive a car 네가 차 운전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까지만 말씀하셔도 돼요 네가 뭐뭐 해라 라고 할 때 you drive 자 네가 사 네가 사라 you buy 이렇게 쓰는 겁니다 you buy 네가 사 그래서 먼저 나온 단어가 주어라는 거 네가 운전한다 네가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35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얘기하고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무엇을 네가 mean 의미하다 네가 무슨 뭘 의미하는 거야 what do you mean 이게 무슨 말이야 야 또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의미하는 게 뭐야 그런 거죠 what do you mean what 무엇을 do you mean 네가 의미하는 거야 what do you mean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될 때 어 저게 무슨 말이지 얘가 지금 의미하는 게 뭐야 그렇게 얘기할 때 what do you mean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꿈이 있나요 그렇죠 보통 이제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많이 질문하죠 자네는 꿈이 있나 뭐 이렇게 꿈이 있나요 너 꿈을 가지고 있냐 do you have 가지고 있니 그렇죠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꿈을 a dream 꿈이 있어 이루고 싶은 성취하고 싶은 꿈이 있니 do you have a dream 그리고 dream 앞에 어 어는 붙여주셔야 됩니다 do you have a dream do you have a dream 물론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대체적으로 제가 이거는 진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 주어와 수로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예 이거는 완전 반대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거는 진짜 틀리면 안 되는 거고 그 이외의 거는 틀려도 돼요 사실 원어민이 다 알아듣습니다 여기 어 빠져도 다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예 문법적으로는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말할 때는 틀려도 돼요 우린 외국인이니까요 자 난 매일 머리를 감는다 나는 I 머리를 감습니다 머리를 감는 거는 물로 머리를 씻는 거거든요 머리카락을 그러니까 씻는다라는 단어 wash를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머리카락이잖아요 my hair I wash my hair 라고 하시고 매일은 그쵸 every thing all day I wash my hair every day I wash my hair every day 그쵸 그래서 요것도 이제 많이들 고쳐지셨어요 every tigo day 입니다 every tigo day 중요하지 않죠 말할 때는 그쵸 말할 땐 전혀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쓸 때 every tigo day 이구나 이거 하나 알아가는 것도 기분이 좋죠 만약에 주변에 이걸 붙여 쓰는 분들이 있다면 띄워야 된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 이게 또 붙여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띄는 것도 있고 붙이는 것도 있는데 언제 붙이는지는 제가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오늘은 요런 상황에서 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알람을 맞추세요 알람을 맞추세요 자 세팅 하세요 라고 보시면 되고 set the alarm set the alarm 하시고 7시에 울리도록 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for 요거는 요거는 제가 추가로 알려드리는 건데 for 7 요거 한번 했죠 set the alarm for 7 요게 알람을 설정하고 알람 몇시로 맞출까요 7시에 울리게 해나 라고 할 때는 for을 쓴다는 거 절대 애쓰시면 안 됩니다 절대 절대 요거는 진짜 절대예요 set the alarm at 7 이라고 하는 순간 요 밑에 말은 어떤 말이 되냐 7시가 되면은 7시가 되거든 너는 알람을 맞추거라 이 말이에요 예 요거는 뭐라고요 알람이 7시에 울리도록 알람을 맞춰라 예 7시에 따르릉하게 맞추려면 for 자 지금부터 가만히 있다가 7시가 되면 그때 알람을 맞춰라고 할 때는 as을 쓰는 겁니다 예 큰 차이죠 정말 큰 차이입니다 요거 구분하시면 되고 as을 모르게 끄든 요거는 포기시키 하시고 요건 밑에 건 포기하시고 7시에 울리도록 알람을 맞춰라고 할 때 for을 쓴다 요것만 하나 가져가시면 돼요 지금 몇 시입니까 몇 시예요 자 몇 시가 what time이었죠 what time what time 사실 요것만 해도 되죠 what time 요것만 해도 어느정도 예 의사소통은 할 수 있는데 보통 요거 많이 들어가죠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그리고 요 뒤에 어 지금이라는 now라는 이 단어는 사실 생략해도 돼요 왜냐면 요 비동사 요게 현재형이거든요 이게 is가 쓰였다는 거는 현재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까지만 하셔도 되고 아니면 what time is it now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now는 마음대로 느셨다 빼셨다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what time is it 요렇게 묻는다라는 거 몇 시예요 what time is it 요렇게 물으시면 됩니다 자 40번 왜 늦었어요 왜 늦었어요 왜 왜 왜 why 니가 늦었니 are you late why are you late 라고 하시면 됩니다 why 이유를 묻는 거죠 왜 너 늦었니 are you late why are you late 그렇죠 왜 are you late 너 늦은 거야 요렇게 아침에 회사에 늦었을 때 학교에 늦었을 때 학교에 늦었을 때 친구들과의 모임에 늦었을 때 혹은 여러분들이 늦었을 때라기 보다는 여러분들은 제 시간에 갔는데 다른 어 뭐 사람들이 늦었을 때 이렇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why are you late 왜 늦었어 요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말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해 드린 것처럼 그 상황을 좀 상상하시면서 그 상황에서 요거 한번 말씀해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문법적으로 풀어드리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배워가실 수 있어요 좀 할인해 주세요 예 물건을 샀는데 아 너무 비싸요 그리고 여기는 왠지 흥정이 되는 가게인 것 같아 그럴 때는 예 기억하셔야 될 때는 단어 요거 하나죠 디스 카운트 디스 카운트 하시면 되고 뭐 디스 카운트 플리즈 디스 카운트 플리즈 요렇게 하셔도 되죠 예 플리즈 라는 말 공손하게 붙여주시고 디스 카운트 예 혹은 기미어 디스 카운트 기미어 디스 카운트도 괜찮고 예 캔아이 겟어 디스 카운트 예 그거 하나 더 가져가 내가 해도 될까요 get 제가 얻어도 될까요 can I get get 게시라는 단어의 의미는 얻다예요 얻어도 될까요 무엇을 어디스 카운트 can I get a discount can I get a discount 요렇게 요렇게 get 얻다 그렇죠 뭐를 할인을 할인을 얻다 할인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요렇게 가셔도 되고 예 근데 막상 그 상황이 되고 내가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이 문장이 잘 안 나와요 예 그럴 때는 빨리 요걸로 방향 전환해서 디스 카운트 플리즈 아니면 플리즈 빼셔도 되죠 예 우린 외국인이니까 디스 카운트 요렇게만 얘기해도 요 한 단어 요것만 기억해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차역이 어디에 있죠 위치 위치 묻는 거 물건이 어디 있는지 사람이 어디 있는지 장소가 어디 있는지 묻는 거 제가 많이 하죠 where is where is where is 기차는 the train station where is the train station 요거는 밑으로 빼겠습니다 where is where is 어디 있어요 뭐가 the train station the train station 기차역이 어디 있습니까 요렇게 질문하는 거죠 where is the train station 그렇죠 기차역이 어디 있어요 train 기차고요 station 여기죠 where is the train station 유럽 같은데 가면 거기는 기차 타고 여행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 나라와 나라 사이를 기차로 좀 이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막상 기차역 기차역 뭐지 생각 안 나요 근데 틈틈이 한 번씩 오셔서 아 트레인 스테이션이지 라고 하셨던 분들은 생각이 납니다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저쪽에 이상한 사람 한 명 있어요 뭐 경찰관한테 신고할 수도 있고요 자 뭐뭐가 있어요 없어요 할 때는 there is there is 이 there is란 말 자체가 무언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뭐 어디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어요라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한 명이니까 어스고요 그 다음 이상한이란 단어 strange 그 다음에 사람은 man there is a strange man strange person 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person도 괜찮고 보통 man 많이 씁니다 man이 남자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을 나타내기도 해요 there is a strange man 이렇게 하면 좀 남자의 느낌이 강하긴 하죠 여자면 strange woman 하셔도 되고 그때그때 좀 바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there is 이 there란 단어가 거기란 뜻도 갖고 있다 보니까 there is a strange man 하면 거기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라고 자꾸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란 뜻은 전혀 없습니다 이 대어는 그런 의미가 정말 0.001도 없어요 그냥 있다는 뜻입니다 there is strange man there is a strange man 이상한 사람 한 명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딨다라고 얘기해줄 때는 이 뒤로 붙는 겁니다 이 뒤에다 문장을 확장해야 그 내용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화장실이 어디에 있죠 자 어디에 있죠 한번 했었죠 어디에 있죠 where is 화장실은 the rest room where is the rest room 화장실은 제가 항상 두 개씩 보여드려요 where is the bathroom 차이가 뭔지 아시죠 the rest room 공중화장실 the bathroom 가정용 화장실 이 두 가지 the rest room 공중화장실 the bathroom 가정용 화장실 이 두 개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where is the restroom where is the bathroom 그래서 본인 필요하신 거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동물을 좋아합니다 난 동물을 좋아해요 I like 쓰셔도 되고 아니면 많이 좋아하면 love 쓰셔도 됩니다 I like I love 똑같아요 좋아하는 강도가 좀 다른 겁니다 동물은 animals I like animals I like animals 혹은 I love animals I love animals I like animals 그냥 좀 좋아하면 요정도 정말 많이 좋아하면 요정도 라이커와 러브는 좋아하는 강도의 차이예요 그냥 좋아하고 이건 사랑하잖아요 정말 많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정말 뭔가 가슴 깊이 사랑해야 이 러브란 단어를 쓴다라기 보다는 많이 좋아하면 러브를 많이 쓰고요 하지만 사람한테는요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러브란 단어를 사랑하지 연인 사이에서도 우리는 그냥 사귀고 뭐 좀 이러면 사랑한단 말 하는데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할 때나 러브를 쓰고요 사람끼리는 웬만하면 like를 씁니다 그런 문화도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이것은 내 커피이다 I love noodles 그런 거 쓸 수 있어요 사물한테는 많이 좋아할 때 러브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커피다 이것은 무엇이다 this is this is 이것은 뭐다 라는 얘기잖아요 this is 이것은 뭐다 이것은 뭐다 내 커피 my coffee this is my coffee 이거 내 커피야 손 대지마 this is my coffee 이거 마시지마 내 커피야 this is my coffee 이거 내 커피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this is 이것은 무엇이다 이것은 뭐야 이거 내 지갑이야 이거 내 가방이야 이거 내 자동차야 이렇게 할 때 this is 라고 하고 뒤에 말 넣는다 라는 거 학교 다닐 때 배워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영어로 말 못하는 이유는 이게 습관으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습관으로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습관 만드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문장이 좀 영어 공부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쉽더라도 연습하시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자전거 탈 줄 알아요 뭐뭐 할 줄 알아요 뭐뭐 할 줄 알아요 Do you know Do you know 알아요 라고 묻는 거고요 자전거 타는 방법 자전거 타는 방법 How to How to How to가 뭐뭐 하는 방법이에요 How to 자전거 타다는 Ride a bike 하시면 됩니다 Do you know how to ride a bike 그래서 바이시클 쓰셔도 돼요 바이시클도 괜찮고요 저는 바이크가 더 간단해서 바이크 씁니다 그리고 이 바이크라는 거는 장점이 뭐냐면 이 단어의 장점은 자전거에도 쓸 수 있는 단어고요 오토바이에도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바이시클은 딱 자전거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Ride는 뭔가 탄단 뜻이에요 Ride 동물을 탈 때도 말 탈 때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무언가 탈 것을 탈 때 쓰는 단어예요 Ride a bike 자전거를 타다 How to는 뭐뭐 하는 방법 합쳐서 How to ride a bike 자전거 타는 방법 How to ride a bike 자동거 타는 방법이고 그걸 아냐고 물어보는 거죠 Do you know how to ride a bike? Do you know how to ride a bike? 이렇게 말 만드시면 됩니다 자 48번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를 다쳤습니다 이 말은요 나는 내 다리를 다치게 했어요 라고 영어에서는 말을 만듭니다 영어에서는 되게 독특하죠 나는 다치게 했습니다 내 다리를 이 순서로 말을 하고요 그 순서를 만들어 보면 나는 다치게 하다가 hurt 라고 했죠 I hurt 나는 다치게 했습니다 뭐를 내 다리를 I hurt my legs I hurt my legs 이 S의 존재의 의미는 다리를 하나만 다쳤으면 한쪽 다리만 다쳤으면 S 빼고 레그 양쪽 다리 다 다쳤으면 붙이시라는 거예요 I hurt my legs 레그스라고 했다라는 거는 양쪽 다리 다 다친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한쪽 다리는 보통 레그스입니다 나는 다치게 했다 내 다리를 hurt의 뜻은 다치게 하다 다치게 하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I hurt my legs 라고 하시면 되고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hurt의 뜻 알아가세요 다치게 하다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49번 보겠습니다 물이 끓고 있어요 물 물은 water 끓고 있어요 진행형이네요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동사 is 써줄 거고요 끓다는 boil boil인데 ing 붙여야겠죠 the water is boiling boiling 하시면 되고 이 boil 이라는 단어 boil 이라는 단어 끓다예요 근데 이 단어 뒤에 이야를 붙이면요 이게 한국말로 boiler 가 됩니다 보일러 가정용 보일러 보일러가 난방하는 방식은 뭐죠 물을 끓여서 물을 데펴서 그쵸 그 물이 바닥을 지나가면서 바닥을 따뜻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보일러 생각하시면 아 그래서 boil이 끓이다라는 뜻이구나 이러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야를 붙인 게 아니고 여기는 ing 붙였죠 water is boiling 물이 끓고 있다 물이 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water is boiling 물이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 문장은 늘 여러분들께 뭔가 희망을 드리고 제가 좋은 메시지 드리는 말을 드렸는데 월요일날은 제가 그걸 깜빡했죠 깜빡했습니다 저도 끝나고 알았어요 다시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you 당신도 can do it you can do it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네 자 여기는 내 자리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가리키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라는 말 때문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 단어 쓰셔야 돼요 this 이것이죠 이것은 내 자리라고 말씀하셔야 되고요 this is my seat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seat 라는 단어는 좌석이라는 뜻이에요 좌석 그래서 우리 칫시트 라고 하죠 칫시트 거기에도 들어가는 단어죠 seat 좌석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다 라고 할 때 쓰는 this is 이 패턴을 조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is is this is seat 이것은 나의 좌석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는 나는 매일 책을 읽는다 이거 볼게요 나는 매일 책을 읽는다 나는이니까 i로 시작을 할 거고요 책을 읽는다 해서 읽는다 먼저 얘기를 해야겠죠 동사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읽는다는 read 책은 a book i read a book 하시면 되고요 매일 이라는 말 everyday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read a book 하시고 나는 읽는다 책을 그 다음에 매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i read a book 하고 everyday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i read a book 나는 읽는다 책을 everyday 그리고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죠 every 뛰고 day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문 잠그는 거를 잊어버렸어 뭐뭐 해야 될 일을 까먹었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까먹었어 혹은 잊어버렸어 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영어로는 i forgot 이라고 합니다 i forgot 하면 내가 무언가를 잊어버린 거예요 i forgot 잊어버렸어 자 뭐 하는 거 i forgot to 하고 동사 말하면 이 동사하는 행동을 잊어버렸다가 됩니다 i forgot to 자 그럼 이 동사가 뭘까요 잠그는 거 잠그다는 lock 뭘 잠그죠 문이죠 the door i forgot to lock the door 라고 하시면 되고 이 forgot 이란 단어의 원형은 예 forget 이죠 forget forget 의 의미는 뭐뭐 어 기억을 잊다 기억을 잊어버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forget 기억을 잊어버리다 그래서 i forgot 잊어버렸습니다 뭐를 to lock the door 문 잠그는 거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4번 나는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나는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진행형이네요 진행형이니까 항상 비동사 진행형 하시면 비동사 이걸 생각하세요 그러면 비동사 빼먹을 일 없습니다 i 그 다음에 비동사 는 m 마시다는 드링크니까 여기에 ing 붙여야겠죠 i am drinking i am drinking 하면 마시고 있습니다 뭐를 마시고 있죠 커피 i'm drinking 커피 i'm drinking 커피 나 커피 마시고 있어요 네 뭐 커피 대신에 여기에 물을 마시고 있으면 water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죠 우유를 마시고 있으면 milk 뭐 이렇게 드시면 되겠죠 자 다섯 번째 아무것도 하지마 영어에서 뭐뭐 하지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don't 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뭐 하지 마세요 don't don't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 하다 하다는 do don't do 그 다음에 anything 하시면 되죠 don't do anything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don't는요 사실 두 낫의 줄임말이죠 예 그래서 이것도 풀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do not do anything 여기도 두가 있고 여기도 두가 있는데요 서로 쓰임이 완전히 달라요 쓰임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요거는 그냥 하지 말란 뜻으로 이렇게 딱 할 때 쓰는 거지 얘하고는 의미가 다르니까 헷갈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 아예 여기 있는 두와 이 두는 쓰임이 다르다 생긴 것만 같이 쓰임이 다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don't do anything 하시면 되고요 6번 여기가 내 사무실이야 자 여기도 뭔가 가리키면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내 사무실이야 이렇게 딱 가리키면서 할 때는 this 쓰시면 돼요 this is this is 그 다음에 내 사무실 my office this is my office 라고 하시면 되죠 this is my office 이게 내 사무실이야 그래서 영어에서는 여기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여기가 라고 얘기하지만 영어에서는 이것이 내 사무실이야 이렇게 가리킬 때는 this 를 이렇게 쓴다는 거 this is my office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곱 번째 문장 볼게요 이 건물은 높아요 이 건물은 높아요 이 건물 this building 하시면 되겠죠 this building 하시면 이 건물이에요 this building this building 높아요 is high is high 라고 하시면 돼요 this building is high 자 비동사가 오면요 뒤에 보통 형용사가 많이 옵니다 high라는 이 단어는 높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고요 그래서 이 건물은 높다 라는 말은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this building is high 그렇죠 this building high만 하시면 안되고 반드시 is가 들어가야 됩니다 this building is high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아니면 이 단어도 있죠 this building is 키가 큰 이란 단어가 있어요 tall 이란 단어도 건물이 높을 때도 쓸 수 있어요 this building is tall 키가 큰 이란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 단어 쓰셔도 되고 이 단어 쓰셔도 됩니다 뜻 똑같아요 this building is tall 하셔도 되고 this building is high 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또 여덟 번째 보겠습니다 우린 계속 얘기했다 우리는 계속 무언가 했다 행동을 지속할 때 쓰는 말이 있다 그랬죠 킵하고 동사에 ing을 붙이면 어떤 행동을 지속하다 인데 지금 한글보면 지속했다 니까 이 킵이란 동사는 과거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kept가 될 거고요 동사는 얘기하다 라는 동사니까 토크를 읽어두면 될 거 같아요 위캡 터킹 터킹 우리가 말하는 쇼를 토크쇼라고 얘기하죠 토크쇼 대화하는 쇼 토크쇼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대화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가 토크에요 그래서 위캡 터킹 위캡 터킹 우리는 계속 대화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아홉 번째 가겠습니다 우리는 퇴근 후에 테니스를 칩니다 자 주어가 우리는 이네요 그러면 we 쓰시고요 테니스를 친다 일상적으로 테니스를 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일반 동사 그냥 쓰면 될 거 같고 테니스를 친다 라고 할 때 쓰는 동사는 play 입니다 play 테니스 we played 테니스 됐고요 퇴근 후에 라는 말만 만들어 주면 되는데 퇴근 후에 라는 말은 after work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we played 테니스 after work we played 테니스 after work after work 퇴근 후에 이렇게 입으로 몇 번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after work 퇴근 후에 after work 퇴근 후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we play 테니스 after work 자 열 번째 이분은 제 남편 입니다 아 이 사람은 내 남편 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소개하는 거죠 그쵸 사람을 소개할 때도 영어에서는 this를 씁니다 this is 하시고 내 남편이니까 my husband 그리고 이거는 여성분들 버전이고 this is my wife 이건 남성분들 버전이죠 그래서 본인 성별에 맞게 본인이 여성분이시면 my husband 로 가시면 되고 남성분이면 my wife 로 가시면 됩니다 this is my husband this is my wife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 소개할 때 this is 라고 하고 얘기한다라는 거 사람 소개할 때 this is 소개한다 이것만 딱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또 가겠습니다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이것도 예전에 한때 저랑 같이 많이 하던 표현인데 뭐뭐 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뭐뭐 하고 싶어 그거 요렇게 만든다 그랬어요 I want to I want to 근데 want to 이렇게 써있지만 발음할 때는 티를 한 번만 발음합니다 tt 반복되니까 t는 한 번만 발음해요 그래서 요거를 I want to I want to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있다 있고 싶다 라고 했잖아요 있다는 be be 이게 있다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비 동사가 be 그리고 I want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온다는 규칙이 있어서 원형 그대로 왔고요 너와 함께 with you I want to be with you I want to be with you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want to want to 이거를 또 wanna 미국에서 wanna 라고 하기도 해줬어요 I wanna be with you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want to 라고 하셔도 됩니다 쓰기는 want to 쓰고 발음하실 때는 I want to I want to be with you I want to be with you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또 가겠습니다 우리는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우린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진행형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we 비동사는 are 그 다음에 재미있게 놀다는 사실 have fun 이에요 근데 지금 진행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동사 왔고 여기 동사 여기에 ing 붙여줘야 돼요 근데 여기 이 단어는 e로 끝나잖아요 e로 끝나는 단어는 e를 없애고 ing 붙입니다 we are having fun we are having fun 이라고 하면 우리 재미있게 놀고 있다는 얘기 됩니다 우리 지금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we are having fun we are having fun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또 가보겠습니다 제 신발이 젖었어요 아 제 신발이 젖었습니다 자 제 내 신발 내 신발이니까 my shoes my shoes 가 되겠죠 my shoes 그 다음에 젖어있는 상태를 얘기할 거니까 비동사가 올 거예요 are 그리고 젖은 이라는 형용자는 이겁니다 my shoes are wet my shoes are wet 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게 주어죠 my shoes 그리고 비동사 are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두 개 신발 두 개는 복수죠 그래서 비동사 are 가 왔고요 비동사의 역할은 뒤에 상태를 나타내줘요 그래서 내 신발의 예를 들면 상태는 젖어있는 상태야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my shoes are wet my shoes my shoes are we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젖은 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죠 자 난 네가 우는 거 봤어 네가 뭐뭐 하는 거 봤어 이것도 예전에 자주 하던 건데 I 뭐 보다 목격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saw 입니다 I saw 봤고 본 대상은 you 너구요 얘가 하고 있던 행동은 그렇죠 crying 울고 있던 거였습니다 I saw you crying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나는 봤어 너를 네가 하고 있던 행동은 crying 이었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I saw you crying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 cry 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다른 말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I saw you crying I saw you dance 라는 단어를 넣으면 I saw you dancing 네가 춤추는 거 봤어 뭐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15번 가겠습니다 나는 주말에 친구들 만나요 이제 어떤 사람이 본인의 일상적인 주말 라이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넌 주말에 보통 뭐해 나 주말에 보통 친구 만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할 땐 I 하시면 되고요 만난다는 meet 내 친구들이니까 my I meet my friends 라고 하시면 되고요 주말에 그러면 on week and weekends on weekend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on the weekend 도 괜찮고요 on weekends 도 괜찮습니다 on the weekend on weekends 다 괜찮아요 주말에 라는 표현이 이거예요 on weekends 이게 주말에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누가 뭐한다 부터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만난다 내 친구들을 언제 on weekends 주말에 그래서 I meet my friends on weekends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또 계속 가볼게요 나는 그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어 나 걔 얼굴 기억해 이런 문장 만들어 볼게요 나는 I 기억합니다 remember I remember 라고 하면 나는 기억해요 라는 말이에요 나는 기억해요 뭘 기억할까요 그의 얼굴 그의 얼굴은 His 얼굴 뭐죠 Face I remember His face 나는 기억합니다 I remember 뭐를 His face 그의 얼굴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I remember His face 네 자 그래서 영어는 의외로 그렇게 뭐 어렵지 않죠 문장을 막상 만들어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법을 배우기 보다는 그냥 이렇게 문장 만들면서 논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냥 어 이 문장 어떻게 만들지 여러분 혼자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좀 도와드리면 어 같이 만들어지네 이러면서 재밌게 재밌게 문장 만들다 보면 어느새 본인 스스로도 문장 만드는 실력이 느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우리는 축구를 하고 있다 우리는 We 어 여기도 진행이네요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B 동사 R 축구하다는 Play Soccer 그쵸 여기 진행형이니까 어딜 고쳐야 되죠 여기에 ing 붙여야 되죠 그러니까 ing 붙일 겁니다 We are Playing Soccer We are Playing Soccer 우리 축구하고 있어요 니네 뭐하니 어 우리 축구하고 있습니다 We are Playing Soccer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5시에 만나자 만납시다 만납시다 뭐뭐 합시다 Let's 영어에서 뭐뭐 합시다 라고 얘기할 때는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Let's 이게 뭐뭐를 같이 합시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우리 같이 여행 갑시다 우리 드라이브 갑시다 뭐 합시다 라고 할 땐 Let's 여기서 만납시다 라고 하는 거니까 만나자는 Let's meet 하시면 되고요 5시에 라는 말을 알아야겠죠 5시는 그냥 5 쓰면 되는데 5시에 라고 하려면 그 에 해당하는 말 넣어주셔야 되고 그게 영어로 at이에요 그래서 Let's meet at 5 Let's meet at 5 만납시다 5시에 Let's meet 만납시다 at 5 5시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또 볼게요 드라이브 가자 드라이브 갑시다 자 이것도 뭐뭐 같이 합시다 죠 그러니까 Let's 로 쓸 거예요 Let's 자 드라이브 가다 라는 말만 붙이면 되면 될 것 같은데 드라이브 가다 라는 말은 이거예요 외우세요 고 볼 어 드라이브 고 가다 무엇을 그렇죠 포는 뭘 위해서죠 드라이브를 위해서 가자 그래서 그냥 고 볼 어 드라이브 드라이브 가다 단어처럼 외워주시면 돼요 고 보러 드라이브 드라이브 가다 그래서 따로 정리해 주세요 고 볼 어 드라이브 고 포로 드라이브 드라이브 가다 고 포로 드라이브 드라이브 가다 이렇게 몇 번만 읽어보시고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영어는 하시다 보면 못 느끼시겠지만 많이 경험하시고 많이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많이 보시고 많이 잊어버리시고 또 그걸 계속 반복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외워집니다 나는 좋은 차를 갖고 있다 나는 I 가지고 있다 have 나는 갖고 있어요 I have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나는 가지고 있어요 I have 나는 갖고 있어요 I have 좋은 차 좋은 차는 A nice car I have I have nice car 혹은 차라리 이렇게 보다는 뒤에 한번 더 써드릴게요 I have a good car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I have good car I have nice car 똑같은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래 차 한 대니까 a, car잖아요. I have a car. 난 차 한 대를 갖고 있다라는 말인데 이 차를 꾸며주는 말은 a와 car 사이 여기에 형용사가 들어온다는 거. A nice car.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박스 친 이거를 한 단어로 볼 수 있는 힘이 좀 필요해요. A nice car. 좋은 차. 여기까지. A good car. 좋은 차. 이렇게 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1번 가겠습니다. 밖에 눈이 오고 있어요. 눈이 오고 있다. 이것도 진행형이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보시면 눈이 오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Snow. Snow. 눈이 오다라는 동사예요. 이 동사가 있는데 주어를 뭘 써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자, 날씨 얘기할 때는 우리가 eat이라는 단어를 주어로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eat을 쓰시면 돼요. 비동사가 필요하겠죠? 주어가 eat이니까 동사는 is. 어, 그리고 진행형이니까 지금 오고 있는 거니까 동사의 ind가 필요하겠네요. it's snowing. it's snowing 하시면 눈이 오고 있다는 뜻이고요. 밖에 라는 말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밖에는 outside라고 합니다. it's snowing outside. it's snowing outside라고 하면 눈이 오고 있습니다. 밖에. 이런 말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it's snowing outside. 눈이 오고 있어요. 밖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그 얘기 좀 그만해. 자, 그만해. 여기서 핵심은 그만해요.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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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스탑 하면 그만하라는 얘기예요. 스탑. 멈춰. 그만해. 자, 어떤 행동하던 거를 그만하라고 얘기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하고 있던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talking. stop talking. 말 그만해. stop talking. about. 네, stop talking about it. 그것에 관해서는 그만 얘기해. stop talking. 그만 얘기해. about it. about이 뭐뭐에 관해서잖아요. 그것에 관해서는 그만 얘기해. 그래서 그 얘기 그만해. 아, 그것에 대한 얘기 그만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국어에서는 없는 이 about이라는 단어를 넣어주셔야 돼요. stop talking about it. stop talking about it. 그 얘기 그만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령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 원형부터 온 거예요. stop. 멈춰라. 난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 여전히 진행형. 그리고 제 강의 보면 진행형이 참 많은데 진행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행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이 씁니다. 자, 나는 I, 비동산은 M. 기다리다는 wait인데 ing 뜰 거고요. waiting for the bus. I'm waiting for the bus. I'm waiting for the bus. 라고 하시면 되고. 제가 요거 매번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wait for 하고 물결. 이게 무엇을 기다리다. 이렇게 정리하신다는 거. 제가 정리 많이 했죠? wait for까지 정리하셔라. 그렇죠? wait for 하고 요게 요거를 기다리다. 그래서 waiting for the bus가 된 거예요. 그 다음 난 여름을 좋아해. 여러분들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이 문장을 만들긴 했지만 저는 여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차라리 겨울이 난 것 같긴 해요. 나는 I 좋아하다 는 like 여름은 summer I like summer I like summer 하시면 되고 나온 김에 계절 한번 짚어볼까요? 봄은 spring 여름은 summer 가을은 가을은 fall 겨울은 winter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한번 정리해봤어요. spring summer fall winter 이렇게 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계절을 넣으셔서 하셔도 되겠죠. I like summer I like spring I like fall I like winter 이렇게 해보시면 좋습니다. 본인 좋아하는 계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 영화는 슬퍼요. 이 영화는 슬픕니다. 이 영화 this movie this movie this movie 그 다음에 is sad this movie is sad this movie is sad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새드가 슬퍼하다 에요. 비새드가 슬퍼하다 this movie is sad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아 예 이거 올려야겠네요. 네 여기 this movie is sad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언제부터 여기 올리고 제가 이걸 안내렸는지 문장이 좀 안보였죠. 네 이따 계속 갈게요. 나는 그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 부터 갈게요. 나는 알고 있다. I know I know I know 그의 전화번호 has number I know his number 나는 알고 있다. I know 그의 번호는 그의 번호 number 하시면 되고 이 사이에 폰이란 거 써주셔도 되요. I know his phone number I know his phone number 하셔도 되고 I know his number 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또 계속 하겠습니다. 우린 의자가 필요하다. 우리는 필요하다. 의자가 라고 하시면 되고 우리는 we 필요하다. need we need 그 다음에 의자 하나면 a chair we need a chair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의자 하나가 딱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의자 여러 개 필요할 수 있잖아요. we need 그럴 때는 복수형으로 we need chairs 그렇죠. 의자 하나가 필요할 땐 a chair 여러 개가 필요할 때는 chairs 하시면 됩니다. we need a chair 혹은 we need chairs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단수 어 붙여서 쓰시고 복수는 뒤에 s 붙이시고 여기 한 분만 지금 살짝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8번 청소하는 것 좀 도와줘. 청소하는 것 좀 도와줘. 자 도와달라는 말 어떻게 하죠? help me 라고 하시면 돼요. help me 도와주세요. 자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다란 단어 그냥 쓰시면 되고요. 청소하다란 단어는 clean이에요. help me clean 그리고 뒤에 약간 강조하기 위해서 up이란 단어 들어가기도 합니다. help me clean up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까지만 쓰셔도 돼요. help me clean help me clean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딜 청소할 건지 어딜 청소할 건지 help me clean the room 방 청소하는 것 좀 도와줘. 이렇게 어딜 청소할 건지를 넣으셔도 돼요. 어딜 청소할 건지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빼서 help me clean 까지만 하셔도 되죠. 이게 제일 간단하죠. help me 도와주세요. 청소하는 것 청소하다란 단어 넣으시면 되고 청소하다란 뜻을 가진 단어는 clean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clean 뒤에 clean the house clean the kitchen clean the room 이렇게 뒤에 장소 넣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는 서울로 이사 갈 거야. 미래 표현이 나왔네요. 내가 뭐뭐 할 거야. 미래를 얘기하는 거고요. I will 나는 뭐뭐 할 거야 라는 표현이죠. I will 나는 할 거야. 이사 가다는요. move to move to move란 단어 움직이다 라는 뜻을 다닌 단어에 to를 넣으면 이사 가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I will move to 하고 장소 넣으시면 돼요. 서울이니까 I will move to 서울 I will move to 서울 하시면 됩니다. 인서울 아니고요. 그냥 move to 하시고 그냥 서울이에요. move to 서울 move to 가 move to 하고 나오면 이게 어디로 이사 가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move to 하고 장소 나오면 그 장소로 이사 가다라는 표현이 돼요. 안 되겠네요. move to 서울 어디어디로 이사 가다 move to 장소 이 장소로 이사 가다 이렇게 단어를 외우시는 겁니다. 단어 외우시는 방법만 조금 바뀌어도 문장 만들 때 여기 move to 넣고 또 in 넣고 이런 실수 안 할 수 있겠죠.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는 벤치에 앉아있다. 진행형 이네요. 그는 시 비동사 는 근데 ing 붙여야겠죠. 이런 단어는 티를 한번 더 써주고 아인 짓습니다. 시 링 원 어 밴 시 링 원어벤치 라고 하시면 되고 여기도 조금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단어를 외우실 당초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어디에 앉다 예 띠 언 하고 이게 체어면 sit on a chair 의자에 앉다 이게 소파면 sit on a sofa 이게 벤치면 sit on a bench 그래서 외우실 때 sit on 하고 장소 까지 이렇게 단어장을 만들어 놓으시면 이거 만들 때 여기 티 한 번 더 써주는 것만 신경 쓰면 나머지는 벤치만 넣으시면 되죠. sitting on a bench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아파 우리 강아지지만 영어에서는 보통 my 라고 하죠. 마이 더 마이 더 하셔도 되고 요거는 좀 강아지가 성견일 성견일 경우에 어 아니 강아지 자체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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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면 퍼피 라고 하죠. 선택하시면 쓰시면 되고요. is sick be sick 아프다 에요. sick 은 아픈 이라는 거고요. B 동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my dog is sick my puppy is sick 우리 강아지가 아파요. 내 개가 아파요. 그래서 강아지도 성견일 경우에는 더 강아지도 아주 어릴 경우에는 puppy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나는 퇴근 후에 걷는다. 난 퇴근에 요즘 좀 살 별나고 건강을 위해서 걷고 있어. 이렇게 나의 일상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걷는다. I walk I walk 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게 나는 걷는다. I walk 나 걸어 끝났습니다. 그러면 퇴근 후에 라는 말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퇴근 후에 퇴근 후에 조금 전에 배웠어요. 뭐였죠? after work I walk after work my dog hurts 의미는 이해되겠지만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I walk after work I walk after work 라고 하시면 되고 이거는 walk walk 발음하실 때 이거는 work work 그래서 여기 있는 L은 발음 안 하는 겁니다. I walk 하시면 되고 after work 이건 발음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발음하는 거 한 번만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강을 따라 달린다. 나는 달린다. I run 무엇을 따라서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along 이었습니다. 이거는 강이나 길을 따라서 쭉 갔을 때 그런 느낌을 주는 전치사예요. along the river 그래서 각 도시마다 강이 있잖아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서울의 한강 그리고 울산의 태화강 이렇게 각 도시마다 강이 있잖아요. 강변에 가면 조깅하시는 분들 많죠. 강변에서 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run along the river 내가 한강에서 달려. 나 퇴근하고 요즘 한강에서 달려. 이렇게 얘기할 때도 한강에서 라고 할 때 along the river 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along the river 그리고 한강이니까 한 river 라고 하셔도 되겠죠. 아 태화강이 집이시구나. 저도 울산을 아는 이유가 저희 큰 집이 울산에 있었어요. 울산에 있습니다. 지금도 자주 찾아뵙지 못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제가 울산 태화강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 가볼게요. 나는 손을 씻고 있다. 나는 i 이고요. 이것도 진행이네요. 진행 m 비동사 들어왔고요. 손을 씻다는 wash 인데 여기에 ing 붙일 거고요. i'm washing 내 손이니까 my hands 라고 하시면 됩니다. i am washing my hands i'm washing my hands i'm washing my hands 그래서 누구 손인지 영어에서는 얘기해 주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i'm washing hands 라고 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my 를 꼭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누구 손인지가 중요해요. 이 영어에서는 i'm washing hands 라고 하기보다는 i am washing my hands 이 my 란 말이 좀 중요하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35번 가겠습니다. 가서 손 씻고 와. 이것도 이제 한때 좀 많이 하던 건데 가서 뭐뭐 하고 와 가서 고 그리고 그리고 손 씻다 wash 그 다음에 너의 your hands 라고 하시면 되고 여기 동사고 동사고 그래서 원래 이제 엔드가 있는 건데 이 엔드를 보통 생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go wash your hands 이렇게 여기 엔드가 있지만 좀 생략을 하죠. 그래서 go wash your hands 라고 하시면 되고 여기도 누구 손인지 제가 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you 라는 너의 말을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go wash your hands 원래는 여기 엔드가 들어있는데 보통 생략하고 얘기한다. 그래서 go wash your hands go wash your hands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엔드를 써드린 이유는 엔드가 생략된 걸 모르면 잠깐만 이것도 동사고 이것도 동사고 이렇게 해도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엔드가 여기 있는데 생략됐다. 요거 말씀드린 거예요. 자 나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요거는 쉽다면 쉽고 좀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문장이죠. I 사랑한다는 love 그녀를 그녀를 이란 말을 모르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녀를 이란 말은 I love her 나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I love him I love him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녀를 her 그를 him 요거 좀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좀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요 두 가지만 그녀를 이라고 할 때는 her 그를 이라고 할 때는 him 요렇게 얘기한다. 나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I love her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I love him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진행형이네요. he is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다 라는 단어는 lie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지금 우리가 ing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 단어가 i e로 끝나요. i e로 끝나는 단어는 i e를 지우고 그 자리에 y를 써준 다음에 i 붙입니다. he is ly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he is lying 거짓말하고 있어. he is lying 거짓말하고 있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 하나는 이 lie 란 단어가 뜻이 두 개예요. lie 란 단어는 뜻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 거짓말 하다 도 있고 두 번째는 눕다 라는 뜻도 있어요. 눕다 눕다 그 다음에 거짓말 하다 뜻이 두 개입니다. he is lying 이라고 하면 걔는 누워 있어요 라는 말도 사실 됩니다. 누워 있어요 라는 말도 되고 거짓말 하고 있어요 라는 말도 돼요. 구분은 그냥 말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말했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은 제 선생님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 누구입니다. 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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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할 때 this is this is 내 선생님 my teacher this is my teacher 라고 하시면 되죠. 사람 소개할 때 어? 이분 저희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할 때 this is my teacher this is my teacher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사람한테 this 라고 얘기한다는 게 조금 꺼립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this 라는 단어를 이것 이라고 먼저 배워서 그래요. 그런데 this 라는 단어가 이것 을 나타내는 것 만 아니 이 아니라는 거 사람을 나타낼 때도 this 라고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언어로 고맙다는 얘기 참 많이 해요. 때 thank you for 하고 그 이유를 넣어주시면 돼요. thank you for 도와준 거잖아요. 독다는 help란 단어에 Thank you for helping 나를 도와준 거니까 me thank you for helping me 하시면 되죠. thank you for 이 for 나타내는 거는 이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유를 나타낼 때 for 라는 전체를 씁니다. thank you for thank you 고마워요. 이유는 helping me 나를 도와줘서요. thank you for helping me 그렇죠. 그래서 thank you for 하고 이유를 얘기한다는 거. thank you for 하고 이유를 얘기한다는 거. 요게 중요한 패턴이니까 요거 그냥 잠시 잠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0번 우리는 호텔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호텔에 머물고 있어요. 여기도 진행형이네요. 우리는 we 비동사 are 머물다 stay인데 여기에 ing 붙일 겁니다. we are staying at a hotel we are staying at a hotel 이라고 할 거고요. 여기도 stay at 하고 이걸 넣은 게 저 어디에 머물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stay at 그래서 우리는 호텔에 머물고 있어요. stay at 하고 장소 그래서 stay가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ing 붙인 거고 at은 전지사지만 의미가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staying at 여기까지 같이 잡을 수 있는 거죠. 비동사는 여기 있고 we are staying at a hotel 호텔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는 미국인입니다. 그는 미국인이에요. 지난주인지 월요일인지 한 것 같은데 잊어버리셨겠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he is 미국인은 American he is American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 American 이라는 단어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돼요. 그래서 지금은 비동사 뒤에 그냥 형용사가 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때 American의 의미는 미국인인 그런 의미고요. he is American 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때는 미국인 이라는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 앞에 붙이는 언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이 어렵다면 그냥 둘 다 맞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둘 다 맞다는 얘기구나. he is American 하셔도 되고 he is an American 하셔도 돼요. 발음이 위에 있기 쉽죠. 위에 있기 쉽잖아요. 위에 거 가시면 돼요. he is American he is American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런 것 같은데 미국인만 배울 수는 없잖아요. 번 외로 요거 해볼게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해야겠죠. I am Korean I am Korean I am a Korean I am a Korean 둘 다 가능하죠. 둘 다 가능하죠. I am Korean 하셔도 되고 I am a Korean 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나는 이것을 매일 사용합니다. 나는 사용합니다. 다 만들었어요. 매일 매일은 everyday 나 이거 맨날 써. 맨날 쓰는 거야. I use this everyday I use this everyday 나 이거 맨날 써요. 휴대폰 휴대폰 같은 거 매일 쓰잖아요. 나 핸드폰 맨날 써. I use this everyday 혹은 핸드폰이면 I use 이 디스 자리에 I use my 스마트폰 everyday I use my 스마트폰 everyday 이렇게도 말을 바꿔 볼 수 있겠죠. 자 43번 남편은 소파 위에서 자고 있어요. 남편은 소파 위에서 자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니까 my husband 자고 있다. is 그쵸 진행형이죠. 자단은 sleeping my husband is sleeping 소파 위에서 온 더 소파 라고 해도 해도 되고 더 소파도 괜찮고 어 소파도 괜찮아요. 온 소파 온 더 소파 다 괜찮습니다. were my husband 남편이 is sleeping 자고 있습니다. 어디서 온 더 소파 소파 위에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죠. 그래서 영어는 누가 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 순서 이 순서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절대 머리로 외우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저랑 계속 만들다 보면 외워져요. 그냥 이 순서가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시면 그냥 익숙한 대로 영어 문장을 만들다 보면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영어가 말이 들어갈 거예요. 이 책은 내 거예요. 이 책은 제 것입니다. 이 책이라는 말 this book is 내 것 내 것은 mine 이죠. mine this book is mine 이 책 내 거예요. this book is mine this book is mine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 이 박스 자체를 it 이란 단어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영어는 자리를 좀 보시고 이거 it 이라고 해야 되나 it is mine it is mine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it is mine 그거 내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hey it is mine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물 한 모금 아 그런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자 this book is mine 만들었고요. 자 우리는 거의 매일 대화해 자 거의 매일은 좀 나중에 만들 거고 우리는 대화합니다. 우리는 we 대화한다는 talk we talk 하면 우리는 대화합니다 라는 말이 돼요. 우리는 대화합니다. we talk 자 거의 매일이라고 만들 건데 거의는 al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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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게 한 칸에 다 안 들어갈 것 같네요. 밑으로 빼겠습니다. 매일은 뭐였죠? everyday we talk almost everyday we talk almost everyday 우리는 대화합니다. we talk almost은 거의고요. everyday는 매일이죠. we talk almost 거의 everyday 매일 we talk almost everyday 우리는 거의 매일 통화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 팀이 이기고 있어요. 우리 팀이 이기고 있습니다. 자 영어에서는 뭐 우리 팀 our 팀 해도 되는데 저는 my팀으로 만들게요. my팀 내 팀이 my팀 진행형이네요. 비동사 있었을 거고요. 이기다는 윈인데 ing 붙일 때 이건 n 한번 더 써줘요. my팀 is winning my팀 is winning 하곤 혹은 our팀 is winning 뭐 코리안 my팀 is winning 다 괜찮습니다. my팀 is winning 그렇죠. 우리팀이 이기고 있어요. 스포츠 경기할 때 그렇죠. my팀 is winning 내팀이 이기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다. this is 그렇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my favorite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야. 이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어야. 영화야. 가장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야. 뭐 하여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여기까지만 쓰시면 돼요. this is my favorite food 안 쓰셔도 돼요. this is my favorite 까지만 하고 문장 끝내셔 됩니다. 굉장히 좋 하나 있죠. 이것도 얼마 전에 했었어요. 기억이 나시는 분들 있겠지만 했었나 라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무튼 했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어 문장이 반복되니까 중요한 문장 위주로 익혀갈 수 있어요. this is my favorite this is my favorite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자 주말은 어떠셨나요? 주말은 어떠셨나요? 당신의 주말은 어떠셨나요? 어땠어요? 할 때 how was how was 당신의 주말 이니까 your weekend how was your weekend how was your weekend 어 빼겠습니다. 물음표가 안보이네요. how was 어땠어요? 뭐가 your weekend 너의 주말이 당신의 주말은 어땠나요? how was your weekend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날 만나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was your weekend 주말을 어떻게 보냈어요? 인사 말로 하는 거예요. how was your weekend 주말이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49번 그는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he 자 이것도 진행형이네요. 그러니까 is 뭐 모자든 옷이든 악세사리든 몸에 착용하는 거는 wear죠. 여기 ing 붙이고요. wearing a hat 그리고 이건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착용된 상태 그 사람 찾을 수 없어요. 그 사람 어떻게 생겼죠? 그 사람 모자 쓰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단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he's pulling on a hat he's pulling on a hat 이거는 뭐냐면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put on 들어가면 동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he's pulling on a hat 이거는 지금 그 순간에 모자를 들어서 모자를 머리에 씌우고 있는 그 동작 중에 말을 할 때 he's pulling on a hat 이라고 하는 거고 이미 착용된 상태를 얘기할 때는 wear 를 쓰는 겁니다. he's wearing a hat 이미 쓰고 있는 사람한테는 he's wearing a hat 쓰는 동작을 하고 있으면 he's pulling on a hat 그리고 저는 지금 안경을 착용한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he's 여러분들이 께서 말씀하실 때 he's wearing 하시고 여기 자리에 glasses he's wearing glasses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장 가겠습니다. 영어 공부하는 걸 즐기세요. 마지막 문장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 위주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걸 준비해봤습니다. 영어 공부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런 학교 다닐 때 띄엄띄엄 배웠던 그런 단어들 쉬운 단어들 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하나 하나 만들다 보면 재미가 들리게 되고 재미가 있어야 계속 하게 되고 그래야 영어가 들어요. 절대 영어 공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만드시라고 제가 이러고 있는데 즐기세요. 즐기다. 인조 이죠. 인조 이 인조 이 까지 하시고 공부 하다는 스터디 스터디 인데 여기에 아이들 붙이자 스터디 영어는 잉글리쉬 인조 스터디 잉글리쉬 라고 하시면 되겠죠. 인조 즐기세요. 스터디 공부하는 것을 저요 그래서 스터디는 공부하던데 ING를 딱 붙이는 순간 공부하는 것 이렇게 돼요. 인조 스터디 잉글리쉬 영어 공부하는 걸 즐기시길 바랍니다. 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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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터디